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 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 말씀은 위크스터디 때 한번 살펴보았지만 한제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로말미야마 그는 누구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요. 자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냐면 사도바오리 사도댐 우리가 성도댐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그 성도댐의 출처는 그 시작점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됐고 그 동기는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거예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음이에요. 그리고 목적은 뭐예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즉 무엇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복음에 대해서 믿어 순종하게 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출처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목적은 무엇이죠? 그 믿음에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순종케 하심이 하나님의 역사의 테두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출처와 동기와 목적이.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의 영역에는 어떤 내용적인 차이와 분류가 있을까요? 출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이고 동기도 은혜이고 목적도 믿음에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핏 보면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다 할 수 있지만 이 믿어 순종하게 하는 역할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이세요. 결국 이 말씀을 전체를 보면 성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와 성령 하나심의 이끄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사미일차 하나님이세요. 결국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의 뭔가를 이루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우리가 은혜 속에 있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게시판이 되는 걸 경험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예를 들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게시판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게시판에 게시물을 게시하신 분이 그 게시물을 진열하신 것이지 우리가 그 게시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정말 보여주는 판이에요. 그 판에 일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판이 그것을 일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믿어 순종하게 하시는 이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쓰임을 받았다는 걸 얘기를 해요. 이런 면에서 먼저 부르심을 받아서 이것을 전하는 자들이나 나중에 이 부르심 속에서 이 말씀을 전해 들은 자들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6절을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리나 동일한 부르심이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은혜 안에서 이 말씀의 은혜를 얻게 되었고 복음의 은혜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 복음에 순종하게 하시는 순종의 역사 또한 성령께서 이끌어서 우리가 교회로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 같은 곳이에요? 바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곳이라는 거예요. 전하고 가르치는 곳은 똑같아요. 전하고 배우는 곳이라는 거죠. 듣고 배우는 곳이란 곳이 유기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승리하는 사람 표요가 무엇입니까?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활동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하 그리스도로 말미암하 부르심을 받았고 그의 은혜 안에서 그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것에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축도를 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시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전에도 한번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참된 평화,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우리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것은 왜죠? 바로 죄 때문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은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의 역사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냐면 사미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의지하게 하시는 바로 말씀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안에서 무엇을 봅니까? 이 안에서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출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석의 이 완성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이 모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직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직분 안에서 내가 이 직분에 순종하고 이 복음에 순종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함으로 순종하게 하는 그 역사는 누가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복음의 사역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만 우리가 경험되고 그 안에서만 우리가 이 완전한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 완전한 일을 또 계승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계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로마서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누구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고 이 은혜와 직분은 무엇을 위해 주신 것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고 이것의 목적은 뭐예요? 이방인들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이 복음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과 성도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은혜 속에 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사미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부르심 속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관계가 영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우리가 현장에서의 말씀으로, 현장에서의 사건으로, 현장에서의 일상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가르치는 일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지 않는 모습에서는 하나 됨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번 달 표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루터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얘기하고, 보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님의 중심이 계신 사역이 없으면, 그것이 동기이며 방법이며 목적이 되지 않으면 하나 됨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 되게 하죠. 그런데 그 다른 방법으로 하나 되게 하면 항상 무엇이 일어나요? 세력 간의 다툼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당짓는 것이 일어나서 오히려 복잡하게 되고, 덕을 끼치지 못하게 되죠. 이런 부분은 우리는 고린도 전원서에서 이미 확인했었어요. 그래서 계속 뭐를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로 하나 됨, 3의 1차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 됨. 그것을 계속 얘기했었어요.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왜?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니까. 우리의 본질이에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3번, 사도 바울은 성도에게 무엇이 있기를 기도하나요? 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해요. 이 은혜와 평강은 누구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전달되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 결국 3의 1차 하나님의 역사심 안에서 우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은혜로 부르심을 입어 이방인의 사도로 일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이때 믿어 순종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사랑하신버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해요. 바울은 사도로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도합니다. 자, 이 내용으로 우리가 중심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사도직은 출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하고 동기는 은혜로 말미암화된 것이오.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오. 이방인에게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하며 이것이 뭐예요? 바로 구속사예요. 즉, 구속사를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도를 부르셨고 교인이 성도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했어요. 바울의 사도직뿐 아니라 교회 안의 모든 직분도 출처와 동기와 목적이 동일함을 가르쳐줘요. 동일합니다. 다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없죠. 하나님은 항상 이 내용과 이 방법과 이 목적으로 일하세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의 바른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어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전도자로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세우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를 믿게 하고 순종치 않는 자를 순종케 하는 사명을 받은 자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믿고 실천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가 살펴보기 정답에서 함께 묵상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거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축도는 하나님께로 온 것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자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그리고 이 은혜가 교회에서 교인들이 하나됨을 나타내고 교인들을 일으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질선에서 이 말씀이 성취가 돼요. 때로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대제상 가야바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가 그의 대제상인 거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성격을 미리 얘기했다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 안에서는, 질서 안에서는 비록 그 리더가 우리가 보기에 경건치 않다고 하더라도 거룩함이 없다 그래도 때로는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 죄인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효력을 발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성찬이 될 수 있고 세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축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축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선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의 내용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그리스도가 중심에 서는 것이 무엇임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입니다. 믿어, 순종, 캐난이란 말씀의 본래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자, 믿어, 순종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으면, 믿음은 순종을 수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신칭이와 진행일치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보이고 이게 위크스타트 때 우리가 항상 보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믿음은 순종을 이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순종은 믿음을 이루는 또 그 이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믿음이 순종을 이루는다는 것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경험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참된 자유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일으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경험한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일 수 있거든요. 믿음은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그런데 어떻게 자유가 될 수 있지? 순종하는 것은 굴복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서로 상반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다니엘서 말씀을 좋아해서 자주 예를 듣게 되는데 다니엘서 4장에 너브갓네살이 7대를 짐승처럼 사는 이 장면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봅시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짐승처럼 사는 것이 자유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모습을 회복해서 인간답게 사는 것이 자유일까요? 짐승처럼 살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소유하지 못하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해요. 오히려 우리의 자유는 인간다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다움은 누가 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인간다움을 무엇을 통해서 이뤘어요? 죄를 통해서 이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우리를 이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간성을 회복했어요. 이 인간성이란 건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본래의 모습대로 우리가 소유리 문답에서 이것을 세 가지로 항상 보죠. 우리가 지혜와 거룩과 의를 통해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모습 즉, 우리가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의 모습으로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얻은 자유예요. 이것은 좀 더 한 단계 더 넘어가면 우리에게 참된 자유라는 것은 순종 안에 있다라는 것은 순종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일함을 얘기해요. 수고로 일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유자가 됐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결국 일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의 본질적인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로 일하는 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유하다는 것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해서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걸로 해석한다든지 아니면 짐승과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을 내가 자발적으로 가는 걸 자유로 생각한다든지 이것은 다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다 잘못된 것이고 결국은 거기엔 자유가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믿어 순종케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 안에서 믿음과 순종의 관계는 우리가 얻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는 참된 자유자의 모습 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정말 가장 우리의 좋은 모습이라는 것 창조 때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그 이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뜻 안에 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다니엘에서 사장에 나타났던 너브갓네살의 짐승의 때를 지내는 것처럼 그 짐승의 때를 선택하면서 내가 자유자가 됐다고 얘기하지 맙시다. 죄악의 노예가 되고 죄악 속에서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선택한 자유라고 얘기하지 맙시다. 그거는 아무리 포장해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하게 한다는 이 말씀 하나님은 수고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안에서 자유와 일의 관계 순종 자유 일 이것을 이끄는 믿음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의 삶이 무엇인지를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이것을 개시하고 계승할 수 있게 됩니다. 2번 성도라 부르심으로 일어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서 우리가 걷게 되는 모습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고 굉장히 살펴보기 정답에는 간략하게 나섰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강해짐 내용을 좀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교강의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와 직분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은혜와 직분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얻게 되는 순종이고 이 순종 안에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갖게 되는 직분이 있고 이 직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이 직분을 통해서 양육해야 될 대상이 줌으로 우리가 항상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전도사, 교사, 찬양대원, 봉사자, 전도대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관계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를 사도로 세우심은 이방인에게 보금을 전하기 위한 것이란 거예요. 즉, 항상 이 관계가 있어요. 내가 영혼과 영혼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없으면서 뭔가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약간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것이 직접적인 관계와 좀 간접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직접적인 관계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자녀와 부모 사이가 직접적인 관계가 돼야지 부모는 밥해 주는 사람, 자녀는 그냥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이거는 좀 우리가 직접적인 관계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관계예요. 직접적인 관계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상실감을 느끼는 것은 이런 간접적인 관계로 가정 안에서 거리가 생기면 상실감을 느리게 돼요. 나중에는 부모도 또한 상실감을 느리게 돼요. 나는 돈 벌어주는 기계였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좀 더 직접적인 관계 즉, 제자와 스승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내 영적인 제자는 누구이고 내 영적인 스승은 누구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영적인 제자는 누구이고 내 영적인 스승은 누구이다? 나중에 이것이 무엇으로 발전합니까? 동욕자로 발전을 해요. 내 동욕자는 누구이다?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는 영적 불임의 상태에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봐야 돼요. 누가 내 제자이고 누가 내 스승이지? 이 관계가 교회 안에서 이 관계가 우리 가정 안에서 이 관계가 사회에서 확장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정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에 헌신하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분들도 단 한 사람이라도 직접적인 이런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직분을 내가 시스템을 돕는 이 직분을 잘 계승할 수 있는 이것을 어떻게 돕는 것이 성경주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한 것인지를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하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관계 안에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방송실에 일하는 사람들도 방송의 테크닉을 가르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는. 그 안에서 가져야 되는 예배를 위한 준비된 자세 예배자로서의 말씀의 능력 그리고 기도의 능력 그리고 헌신의 모습 이것은 바로 선임자를 통해서 가르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은 담임 목사님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 안에서 그 세우신 하나님의 영점의 리더에 의해서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당에서 봉사하는 거라든지 교사로서, 차양대원으로서 어디서 봉사하는 것든지 하나님은 그 은혜를 계승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을 나누고 이 직분 안에서 누가 나의 스승이고 누가 나의 제자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통로이고 누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영혼인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어떠한 삶을 살고 무엇을 구별하는 영적 안목을 가지게 되나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을 살고 이 안에서 누가 나에게 주신 영적인 스승이고 영적인 제자인지 아는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르시만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부르시만에서 직분을 받을 수 없고 참된 평강도 얻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내는 삶을 살게 하시금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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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